1년 3개월만이네요. 많이 변했죠, 저희. 오랜만에 팬분들 만나게 돼서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고, 연습도 열심히 하고, 운동도 열심히 하고. 열심히 관리했습니다. 예뻐져서 돌아왔어요. 오랜만에 컴백하는 거라 떨리고, 어제부터 멤버들이랑 마음이 심숭생숭하다고, 마음이 이상하다고 그러고 왔어요. 저 오늘 잠 한숨도 못 잡았거든요.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좋은 무대 보여드릴게요. 오랜만이에요. 와, 예쁘다. 세트장 무슨 일이야? 텐션에 올라가는 아이템이 아치곳에 준비하였다. 파티가의 스테이지 세트. 파티네요. 파티를 하려면, 이 정도는 해야지. 이 정도는 해야지 뭐. 역시 엠카. 깔끔하시니. 역시. 엠카. 그렇네요. 그러면 플로브가 무대 위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같이 무대 하는 거야. 기분 좋은 건 콜라보가. 저희가 오랜만에 파티를 하러 왔습니다. 진짜 도둑이다. 엄청난 파티장이라 왔어요. 거의 진짜 파티장이다. 저희 약간 파티 컨셉도 있고, 두 가지의 컨셉이 있습니다. 이번에 그래서 좀 더 멤버 개인 게임 볼 수 있는 매력이 많아요. 오늘 푼 나이 파티날입니다. 생일은 아니지만, 생일 같은 아주 아주 오랜만에 파티를 열 예정이에요. 글로벌을 위한 파티. 이번 무대를 위해서 중요한 무기는 퍼포먼스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. 뮤직비디오에서 자연스럽게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. 뮤직비디오에서 자연스럽게 파티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런 건 보는 재미들도 있으니까 보시면서 많이 따라해주세요. 뮤직비디오에서 자연스럽게 파티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저희는 사실 저희끼리 파티를 많이 즐기는 편이에요. 막 파티라고 해서 거창한 거 말고 진짜 맛있는 거 사두고 이제 다 같이 먹으면서 마피아 게임도 하고 근데 잘 못해요. 아니 아니, 저도. 저는 잘 못하는 편이에요. 막 마피아 이런 거 하잖아요, 여러분. 무조건 알아. 제가 마피아 하면 마피아인지 너무 티가 났대요. 포커페이스의 연습도 필요할 것 같아요. 푸나 이번 컨셉 너무 좋다고. 무대 너무 불만 난다고. 찾아보게 된다고. 이런 걸. 이번에 팬분들이 저희 보고 에너지를 정말 많이 얻었다고. 제가 이 무대를 보면서 같이 신난다? 무대를 정말 즐기는 것 같다는 이런 댓글을 약간 받고 싶어요. 잘한다. 느낌이 좋은데? 너무 잘하는데? 이런 댓글 잘하면 써주세요. 직접 볼 순 없지만 옆에 있다는 생각으로 무대를 하겠습니다. 화이팅! 새로운 곡 Feel Good Secret Codeで 大人っぽく爽やかな姿を見せてくれた プロミス9 パーティーガールに変身し 元気あふれるエネルギッシュな魅力が伝わってきましたよね 皆さんもプロミス9と一緒に ストレスを発散してみてはいかがですか? いかがはんね ちゃんと一緒に変身された お話しさせてもらっていい。 更にもらってもいかがやかな姿も見せてくれた いかがりましたね 감사합니다.